아까 방송에서 옷이 예쁘다고 해주셔가지고 색상이 잘 안 잡혔었죠? 근데 여기서도 원래 색상보다 되게 연하게 잡히긴 하는데 조막 때문에 아까보다는 조금 더 연보라색이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단추 단추 자세히 보면은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달려있거든요 이거랑 이거는 이제 H라인 스커트인데 앉을 때 아까 놀림을 많이 받았죠? 배가 너무 잘 보여가지고 조금 활동하기에는 스팟기가 있지만 그래도 좀 불편함? 이런 것도 너무 너무 이제 이 속바지 같은 걸 입었을 때도 라인이 좀 적나라하게 나타나니까 이렇게 메모새를 신경 써서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살이 좀 많이 쪄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튼 여기다가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다가 하이힐 못 신겠으면 혹시 스니커즈 같은 거 신어도 되나요? 그냥 완전히 스포티한 운동화 같은 거 저는 이제 구두를 많이 못 신겠어서 운동화 신고 싶은데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제가 방송하다가 먹은 우유인데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? 이런 완전 깔맞춤이야 제가 앞 광고 아니고 뒷 광고 아니고 뒷 광고 아니고 내돈내산인데요 너무 이쁜 거 같아 요즘에 이런 우유가 나오더랍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맞춰서 입게 됐는데 그리고 뒤에는 택을 안 뗐어요 일날내삼 옷인데 아무튼 이렇게 아까는 지퍼도 안 어울리고 있었는데 이게 맞긴 맞는데 아무튼 뭐 먹거나 할 때는 좀 조심해서 입어야 될 거 같아요 너무 쫄려 아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옷 예쁘다는 칭찬듣고 그냥 잠되기가 아까워서 영상 하나 찍고 잡니다 안녕 내일 모든 출근하는 이들도 화이팅 안녕 안녕